오늘 저녁때문에 문을 열어버렸더라구요 아니 10년이면 내꺼 해놓을 것 같아요 왜? 나름 열심히 한거라고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그 계속 계속 뭔가가 나와 빵 먹고 나니까 수프가 나고 수프 먹고 나니까 여기 나왔어 우리밖에 없어 먹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거든 난 차에서 올게 커피 싸가는 거 싫어 오빠 것도 싸가라 유림아 나의 모습도 좀 보이겠어 응 그래 우리 앞 다니고 커피도 어렵다 맞지 않아 옆에서 조용하게 팩트로 맨날 조지네 내가 챙겨놓을게 오 좋아좋아 딸기찜 맛있네 아니 이건 어떻게 싸감 이거에 넣어서 다 잘 가만하세요 일절만 하세요 게르입니다 입구에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사막을 갈거구요 침대 3개가 있었어요 저희는 사막에 갔다가 다시 올거에요 아! 내 머리 지금 저희는 들어갈거에요 지금 우리 눈앞에 수십마리의 낙타가 있어요 이 날아가Books 같이 오실 빛하고 울컬렉 뱀뱀 한의 내 콧대가 낮아서 우와 이거 못 먹게 되나? 린디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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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린따 다시 한 번 더 여기는 고비 사망 고비 맞지? 고비 고비 맞지 Значит 아주 아주 이러고 있는 후보장 어 가이드님 가이드님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안감아 하나밖에 없다 한 명 내려봤다가 또 올라와야 돼? 나는 지금 유튜버 유림이의 뒤를 위협하고 있다 유림이는 위협의식을 느낀다 지금도 댓글 딱 달아 지금도 느끼고 있다 위기를 애써 웃는 척 유림이는 지금 위기 위기감에 발발 떴다 나 지금 잘한다 내 말이 지금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더 웃기거든 할 수 있는 게 웃는 것 밖이야 여기 아닌 것 같아 저는 여기 길을 잘못 들었다 그냥 한 저쯤에서 샘이 한 번씩 타고 가자 여기 타고 와 타고 와요? 근데 나 도시아 찍고 와서 저 옆에 어떠지 궁금하지 않아? 나도 저기 가보고 싶어 여기까지 왔는데 가자 갈 사람은 가자 내릴 사람은 내리고 가자 오빠 가자 나 못 간다 나 못 간다 잠시만 나 못 간다 나 못 간다 이거 가능? 이거 다 갈 수 있다 가능하다 나는 군인이다 나는 군인이다 나는 군인이다 나는 군인이다 나는 군인이다 잠깐만 쉬다 갈래 잠깐만 쉬자 잠깐만 쉬자 오빠 좀 쉬다가 가자 쉽지 않다 이거 이거 쉽지 않다 이 정도면 길려고 올라가는 거야 나 뭐래 고개 속여 고개 속여 고개 속여 고개 속여 근데 나 장기를 봤거든 어 제 얼굴은 뭐 봐라 이게 시작인데 아 진짜로? 봐라 저 잘 됐네 내가 못 올라갔잖아 이거 고비 사방 안 가길 잘했다 진짜 내 말자에 나 고비라고 할게 가자 고개 속여 고개 속여 가이드 님이 뭐더라 가이드 님이 오빠가 되나 체력이 돼 오빠가 되나 체력이 돼 나도 체력이 한정도 있어 가이드 형은 뭐 하라고 아니 나 파는 형 이거 뭐 말 없나? 아니 진짜 나 못 가 누구도 못 가 나 보자 한 명 발생 나 보자 가이드 드 그 중 이 길이 다 이 길이 다 안 가 너무 많아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아니 힘들어 몽을 몽을 많이 못 그래서 타류를 사막 고거제 네 신도로 막고 가 우와 대박이다 wao 사랑 부탁드립니다 신사위 만족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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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0년이 못 올라오고 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이 팀이 그냥 좋은 것 같아 왜? 저기는 따로 놀아? 관상이 날째라 나 관상 아 진짜? 아 나 제대로 못봤다 여기 뜯어먹고 그러게 뭘 뜯어먹고 있노 한개 먹고 있는 거 알잖아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멈췄는데 여쭤어요 멈췄어요? 아까 혼대 비 왔는데 카메라를 늦게 들었어 오 마이 갓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잖아 마이 컨디션 이즈 베리 굿 다 너무 착해 맞아요 진짜 우리 최고의 팀이야 너무 좋아 저거 표정 봤어? 이 새끼 또 유튜브 찍고 있다래 폭 지나가고 찾아봤는데 찍고 있으니까 아니 난 안 찍었어도 그런 말을 했을 거야 진짜야 진짜야 못 끄면 또 조회지 너 이거 무서워 유튜브 유명인데? 유튜브 이런 거 말하면 되잖아 아니다 보정 많이 하니까 아니다 보정 별로 안 왔으니까 괜찮은 괜찮은 제가 한국 가면 한번 만나요 제가 한국 가면 한번 만나요 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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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러와요 놀러와요 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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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 좋아 치킨에 맥주 오케이 아 재밌겠다 오 빵 여기 지금 데이터 터져가지고 다들 휴대폰 한다고 난리 난리 빵 빵 딱 뜨거워 이거는 바니너 아이스크림 이거는 빵 그냥 빵 다 왔겠냐고 가위뱅이 무슨 일이야 다 왔겠냐고 기름 넣고 있는데 오 노을 진다 오 노을 찐다 저희 여기는 저녁 8시 반인데도 달 가요 왜냐면 낮이 길기 때문이죠 한국의 시간은 우리보다 1시간 피부가 뒤집어졌어요 어쩔 수 없잖아 다 너도 나올래? 그래 노을이 집니다 근데 저희는 출발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고요? 저희도 몰라요 저희도 알고 싶어요 밥은 몇시에 먹는지 배가 고프거든요 분명히 아까 1시간 전에 1시간 뒤에서 저한테 했는데 지금 1시간이 지났어요 우리 1시간 뒤에 밥을 먹을 줄 알고 뭐를 안 먹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처럼 밤 11시에 도착해서 밤 11시 밤에 저녁을 먹을 것 같아요 이거 뭔가 데자뷰 아닌 데자뷰? Yeah We are hunting family 몽골까지 아는데 몽골 말도 구경하고 여러분들 Time is gold 우린 지금 월트를 쓰고 있어요 뭐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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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그랬어? 내가 험다한 거 알지? 내가 험다한 거 알지? 내가 험다한 거 알지? 뭐라 했어 방금? 아 말했죠 제발 나 궁금해서 못 잤단 말이야 우리는 진짜 마인드의 군인이라 했거든 근데 체력이 좀 떨린다고 했단 말이야 내가 체력이 아니지 체력이랑 정신력 둘 다 살짝 떨린다고 했어 내 이름은 불가성 말 뭐라고? 불가성 말 오케이 불가성 말 다은아 이 오빠가 뭐라는지 한번 나보고 뭐래? 나는 보통 군인이 체력이 좋아야 되는데 난 체력도 떨리고 약간 뭐도 떨린다고 아니 형아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형아 야 니 뭐라 해? 니가 앞에 나가는 그 정신이 있잖아 가스라이팅하는 정신이다 그래 보고 형아가 야 정신이 아닌데 군인이라 했지 내가 가스라이팅을 했어? 니 다은이 못 가스라이팅 했잖아 니 혼자 가기 싫어갖고 넌 나 근데 몽골 왔는데 니 이깨지 않잖아니 니 몽골이야 이랬잖아 아이고 가스라이팅 하면 돼갖고 다하에서 맞네 하고 갔잖아 똘래 똘래 야 이거 못 봐 결국 형아도 혹해갖고 아 이게 맞나 해갖고 가는데 아 그래갖고 마인드가 군인이구나 했는데 체력이 좀 떨린다 했는데 내가 거기 옆에다가 체력이랑 정신적으로 살짝 둘 다 딸린다 했지 근데 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 정신력은 안 딸릴 것 같고 정신력은 나쁘지 않지 가이드님이랑 같이 동행해야지 가이드님이랑 우일이는 우일한 팀 맞아요? 네 야미 야미 영원히 온다 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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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원 끊었습니다 이거 이제 알아서 끊어 야 이거 끊어줘 야 이거 좀 끊어내 오빠 여자친구 어차피 안 볼 거잖아 아니 니가 끊어내 알지 안 찍혔다 야 니가 끊어내 알았어 그러면 나 앞으로 계속 가야 돼 내리세요 영상 내가 이 부분 B 처리할게 영상 내리세요 난 또 더 이상하잖아 아 근데 이 부분도 영상 아예 없어 너 데이터 되고 데이터 된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 우리 집 다녀는 데이터 안 되고 있는 거지 알지 아 너무 웃겨서 배 아프다 아니다 미래놓고서 여러분도 안 볼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밥을 식당을 찾으러 가고 있어요 왜냐면 장시간이 나는 유튜버 500만 유튜버 유리미를 위협하고 있는 새로운 유튜버다 지금 또 의식하고 있다 나는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더 재밌는 것 같아 저 사실 못했지 아이들 어디에 컨텐츠 입어봐라 그래도 안 되쥬 다 되켰쥬 아직 그러면 체력이 약하쥬? 네 1도 안 궁금하지 네 아 이 사람들이 계속 절 괴롭혀요 진짜 안 궁금하지 그만하세요 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너 너 너 여기 있는 강아지들은 다 껌질거리더라 나는 가스라이팅을 한 게 아니야 나 사실 말을 해 어 맞지 저기 앉아서 해봤자 오빠가 카톡밖에 안 할 거잖아 한 번씩 수박이도 안 와 너 지금 막 너 손으로 와갖고 어? 직접 가져가서 사진 보정하고 너 식당 찾으러 간다 나 식당 찾으러 간다 어때요? 나 아까 이게 봤는데 어 나도 봤어 아 귀여워 아 조금 무서워 어머나 오빠 물리기 직전 오빠 간택 받았다 왔어? 아니 왔어? 멈췄어 안녕 어 진짜 눈 내라 아 무섭진 않았다 거짓말하지마라 식혜 나 집 목 빼기 하고 오는 거 좀 불편하잖아 야 이 사람 목 빼기 하고 있어 그러고 보니까 현진이네 진짜 요 현진 아 이거 이거 뭐지 그거 얼굴에 모자이크 없이 이렇게 올려야지 재밌는데 깨비 왜? 괜찮은데 나도 주면 돼 돈 주면? 생각해볼게 아니 진짜야 진짜 아니에요 진짜 농담 아니야 진짜로 거기는 한국인들이 우리 자리에 차에 자리 둘 자리 있냐고 물어봤어요 여자들이 진짜로 근데 웃긴건 우리도 이명담아라고 했는데 오빠만 콕 집어서 오빠 보고 농담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하하하 토우미들 햇핳하핳하핳하핳하라 아 요묻햐 어머나 아 어 아 잠깐 갈 수 있어 어 간다 간다 어 어 잠깐만 생각보다 좀 넓쥬 자아 쏘리 돌아갈까 오 왜 이렇게 겁이 많아졌지 잠깐만 아니 아니 이게 더 불안하네 이거 TV프로그램 못지않게 재미있다니까 너 자신감일게 유림아 넌 언제 갈래? 나 가? 나 찍어줘 아니 그러시면 내가 손 두개 쓰고 있어 안 돼? 나 싫어 나 보통 뛰어가 오빠 나와 나와 옆으로 나와 오빠 이거 어떻게 갔어? 야 다한아 근데 넌 다리가 조금 나랑 돌아가요? 네 야 이거 진짜 너무 재미있다 야 이쁘다 어 어 그래 왜 부르는데 차가 없어 차 차? 차 차? 차 차 차 차 어디가? 우리는 밥 먹고 여기다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가 귀여워 이렇게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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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우리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바람이 조금만 불면 어 그렇지? 지저스 크라이 신이 오지 그냥 모른척 해 내가 아는 영어가 몇 개 없으니까 어 얘야? 아니 자본주의식이 리액션이 아니라 아니래야 나 원래 이런 말 자주 해 나 하무역 하무역 하무역은 외국인이었다고 어 여기 뭐야 쇼파야? 그 사람 그걸로 훔쳤어요 와 눈 진짜 이쁘다 눈으로 보는거랑 휴대폰으로 보는거랑 달라 미쳤지 이게 XSA 힘이 봐 그거야 슈퍼느낌 슈퍼 어 우리 초코파이다 우리 밥 먹을거라서 가이드님이 갑자기 선물을 가주셨어요 표정 뭐죠? 그래서 킥밖에 아시네요 기사님도 고르시는 수 커피 드시고 싶으신가보다 와 맛있겠다 신념수 너무 좋다 고고 다음 먹으러 고고 우와 사람들이 많아졌어 우리 보러왔나? 오 직닭홈 콘콘트 아니 그래 설마 야 우리 보러 왔다 너 데리러 온 거 아니야? 아 그럴 수 있게 그럼 바로 쿼드인데? 외국인 왔다고? 신기하다 아 맞네 이런 마을에는 올 일이 없겠다 그런 느낌 아닐까? 왜 유튜브에서 어디 보면 어디 샀어요? 야 이거 불렀다고 나와 가이드님은 모르는 표정인데? 그냥 장보러 온 거죠? 그냥 장보러 온 거 우리 진짜 그래 그래 아 맞네 눈치가 없었다 어디 앉을까? 여기 앉을까? 여기 앉을까? 아 예 헤일리 눈빛인데? 절대 그런 거 아니고 드시고 오예 땡큐 오르시면 못해? 오예 야채 아이 러비 약 많다 하나만 해도 될 거 같아요 아 맛있다 네 왜 먹어 바로 이제 조용히 드시면 돼요 응 방문 차 면 보자 바로 조용히 드시는 거 알지? 알았어 가끔iedy 안킨 것처럼 조용히 먹어야 돼 이거 뭘 가는 거지 양배추 아 예약파 화장실 가려고 권역해돌리고 있는 이 사람 어디서 먹지 bas 온걸말로? 대답은 잘못 대답은 잘못 아니 저 답을 어떻게 샀는데 맞아. 물어보기만 하고, 아 못 알아들어. 말 다 들어보기만. 샌베더?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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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너무! 샌베더 같은 거 있어. 그러니까 내 말을. 누르면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렇게 하나 나오면 계속 된다고. 뭔 말인지 알지? 손으로 가라쳐주지 않아? 그래. 물어봐봐. 손으로 가라쳐줘야 돼. 옆에서 또 한 명이 팩트로 져진다. 티가 또 이제 져지고 있다. 아 그래? 네. 반응이 스시개 빼고 오고. 어 뭐야? 반응이 오셨다. 우리 희망인 분이 오셨다. 화장실에서 오고 싶어요. 왜? 왜? 그건 희망이야. 이것도 희망이지. 진짜 시원해. 걸어서 가라. 걸어서 가라고, 기사님. 안 돼요. I'm sorry. 아 시원해. 벌써? 네 벌써 밤이 됐네. 저희 화장실 갈 수 있어요? 그치? 네. 네. 그렇게 가요. 네. 아 낭만이다. 그니까. 닭을 양치하러 가는데. 뭐가 있어요? 우연이 아니에요. 이거 하고. 뭘 잡으시는 거지? 뭐야? 고슴댁치다. 왜? 고슴댁치가 왜 있어? 고슴댁치다. 고슴댁치다. 아니 고슴댁치가 여기 왜 있어? 우와. 우와 진짜 귀여워. 신기하다. 처음 봐요.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를? 귀여워. 귀여워. 아. 아. 뭐야 생각보다 엄청 빨리 더 지켰는데? 어? 30분도 안 간 거 같은데? 근데 체값도 진짜 한 15억. 어. 뭐지? 전기는 덜 껴. 전기는 덜 껴. 유튜브에서도 안 되는데 못 봤었는데. 우리가 처음 보고 게르는. 좀 이례적인. 오케이. 레츠고. 왜? 벌써 별이 보여? 와. 와. 여기 겁나 별 잘 보이겠다. 아. 소환. 오케이. 소환빈이라고. 게르는. 혈은 느낌. 전기가 들어와요. 근데 정말 무섭다. 전기 충전 콘센트가 안 보인다. 오 마이 갓. 안 돼. 안 프로 유튜브라. 아이고. 영상 찍으려면. 아니면 식당에서 어디더라도 충전할 수 있지 않을까? 안 돼. 오. 굿. 와 시골 같아 시골. 맞아 맞아. 맞아. 와. 자기가 지금. 어쩔 수 없어. 저분 여기 버스 같아. 응. 조직투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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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안 찍혀도 되겠다. 어. 눈 봐주셨다. 저만 찍어야겠다.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서있는 우리들. 이따간 낙타 가야돼요. 음. 근데 내일 일정이 바쁘면. 낙타 안 타도 돼요? 아니요 가야돼. 아 그래요? 낙타 오케. 오선도선 풍전을 하고 계시는 삼형제. 그거 진짜 빠르네. 맞지? 도둑축박이라니까? 나도 사인 같아. 진짜 개편해. 4만원. 4,5만원? 두 개 앞서서. 아. 아. 아기다. 아. 아. 한국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. 아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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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아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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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기서 앉아서 쉬고 있는 중. 이쁜 사진 많은데 왜 굳이 저렴한다고 저랬을까. 내가. 내가. 내가 예쁘게 하는 거 찍어서 더 소연이 안 받는 거야. 아니. 아니 받아야지 렐블리지. 아 좀 참고 올리라니까. 참고 올리라니까. 아 그래? 알겠다. 사실. 저기 좀 야맥대는데? 아하하. 저기서는 이제 식사 시간인가? 네. 야식 타입니까? 저녁. 저녁. 저녁이요? 이 시간이? 아니? 몽골의 시간은 길다. 안녕 여러분. 오늘은 같이 몽골여행에 온 상승이 오빠의 생일이에요. 약 5분 뒤에. 그래서 지금 원래 파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. 유승이가 한국에서 초를 들고 왔더라고요. 그래서 파티를 해줄 거예요.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. 그 상승이라는 오빠가 하필이면 내일 생일이거든요. 10월 30일. 아니 7월이잖아. 7월 30일. 그래가지고. 지금 7월 30일 12시인데. 조금. 아무튼. 생일. 오나 오나 오나. 시발. 생일부터요. 어떻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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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가사고 싶어요. 2단계. 감사합니다.